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뽑아볼거는 자, 지난번에 제가 국민솔로 타이틀을 딱 건 다음에 혼자서 양쪽 플레이를 참 정신없게 하지 않습니까?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그냥 혼자 한쪽만 플레이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또 보니까 지방이가 코앞에까지 있고 이렇게 좀 각이 나와요 이렇게 약간 좀 뚱뚱한 그런 인형들을 잡아야 좀 잘 나오거든요 이쪽은 약간 좀 얇은 것도 많고 인형은 여기가 좀 더 많은데 이쪽 한번 도전해볼게요 자 만원에 24회고요 일단은 이쪽 지방이 먼저 저희 잡았죠? 오 일타 쌍피 시작부터 요시 가뜩이나 잡기도 힘든데 어메! 떨어졌쇼 오! 바로듭 여기까지 나올라나? 나올라나? 나오나요? 안 나오네요 자 요 응디 응디 쳐들고 있는 지방이 어? 샵지를 아 이거 뭐야 어허? 안전하게 요 지방이를 할까요? 천금같은 기회에 두 번을 날렸어요 지금 오케이 일단 이거는 안정적으로 내려줘서 더 참 좋아요 이거 잡아야 되는데 오 떨어졌다 결국 자기 지방 무게에 못 이겨서 야 또 일타 쌍피다 아이고 이씨 아 왜 방해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 떨구고 가버리네 잼 멘보 들어 봅시다 잼 멘보 어? 어렵다 잡기 뭔가 뭐 다 지방이 천지네 이거 그렇지 아 두 개씩 잘 잡혀 택발 좀 봤네요 택발 떨어져 떨어져 에헤이 피카츄 이거 그냥 탑 쓰면 좋은데 잡을게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맥 뭐요 하필 잡는데 안쪽으로 그렇지 밀어주시고 이쪽 지방이 참 들기 쉬운 인형이에요 먹보지방이가 흘러가 흘려주시고 안 흘려? 어머나 허허 참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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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요 응 좋아요 어 어 뭐하려고요 네 뭐하시려 여기 아픈 흠 흠 흠 흠 흠 지방이만 오늘 뽑아가죠 오랜만에 오케도 나오겠다 흠 흠 흠 힘내라 지방이 아 근데 밀판에 이제 하나도 없네 인형이 얼른 다시 쌓아야죠 한 3개 정도 얹어줘야 돼서 오 바로 떨어지네 이쪽에 있는 건 사실 별 뭐 탑 의미가 없어 어 어 잡아줘 오케이 오케이 왼쪽으로 이 초밥 인형이나 이 넉보지방이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그렇지 3개 4개 정도만 쌓여도 많이 밀어주니까 아하 위험한 쪽으로 떨어졌어요 지방이빵은 이게 세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이거 근데 이걸 치워야 또 밑에 거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치워야 또 밑에 거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치워야 또 밑에 거를 들 수 있기 때문에 흠 흠 흠 피카츄 꼭 떨어져 역시 안정적이지 못해요 아 아 아 아 아 지방이만 계속 들을래 그냥 suis 피카츄가 지방에 있는 밀파를 위해서 태어난 인형같아 저게 피자인가요 근데? 케이크인가? 하나 또 떨어지죠? 어? 왜 또 옆으로 떨어지죠? 이 잔만보 이거 약간 팔뚝에 껴야하는데 아이고 진짜 너무 커 이거 잔만보가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포기 다시 피카츄를 한 두개 정도 더 뽑아야 되거든요 지금 떨어지고 밀어주고 그렇지 자 지금 1회 남았는데 아이고 다 떨어진다 이게 몇개 들을게 더 있으니까 5,000원만 더 가보죠 아니 돈이 안빠져 잠깐만요 여러분들 자 5,000원 일단 끝나기 전에 한번 더 넣고 잡아주나요? 아하 너무 막혔나?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잘 떨어졌다 이쁘게 떨어졌다 떨어지마 떨어져야죠? 이거 너무너무 벽에 붙어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? 얘를 아까? 제발 아하 공기를 들어 버리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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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아하 아하 아 떨어지겠는데 저거? 오맨 박혀버렸네 뭐야 백곰인가 빠지지마 빠지지마 아하 작은건 저래서 들기가 싫어 빠질 수 없다 애 뭉개야 되겠다 들을게 없기 때문에 이제 엄마 다시 들어서 재활용 아직 아직 6회 남았거든요 한 두개 정도만 더 빼주면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안쪽으로만 떨어져주면 같이 떨어지고 밀어주고 그렇지 하나 하나만 더 뽑읍시다 다 들어야 돼 아이고 완메이 아 이렇게 쑥 빠지네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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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 빠지네 아이쿠 아이쿠 뭐라도 들어 뭐라도 들어 빠지지마 지방은 떨어져주고 아 일어 남았는데 천원만 덜어볼까 왜냐면 하나 더 뽑아야되요 아이쿠 세일이 있어 공개 자 일단 3회로 불려놓고 잘 들어갔고 안쪽에만 놔주면 돼 사뿐하게 그렇지 기다려주고 두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호라... 어? 우리? 흐으... 택이 또... 말썽을... 잘 잡았다 끝에다 떨어져 좋아 그렇지 엄마? 또 천원 넣어야 되네 각이네 이거 게임을 시작할건데요 잠깐만... 뚜껑이 닫히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지금 걸려있어가지고 야 이제 들을게 없다던데 돈을 넣긴 넣는데 이거 어? 뭐 떨어져 위에서 또 큰 인형이 떨어져 버렸어 이건 인형을 뽑는다는 징조거든요 아! 인형을 놓치고 말았네 아이 들을게 없어 이제 잠만 보 한번 더 들어볼까? 세상에 이렇게 천원 천원 야금야금 들어가면 자자잔 자자잔 오케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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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올린건디 이것이 팔에 깨... 엄마... 자 ... 오케이 떨어졌다... 오오! 오오오오! 아... 요거 아... 들을 게 없는 게 천추행 아니네 이거 since преп 올린 st 아니 이런 잔만보 왜그래 아 에러가 자 천만 더 가보자 이러면 19,000원인가 잔만보에 목숨을 걸지 말고 여기 있는 지방이를 펴내자 그렇지 지방이가 낄 때가 많거든요 아 근데 밀판에서 떨어져 줄 게 없네 또 천원 더 넣어야 되네 이러면 이제 2만원 들을게 이거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보냐 사실상 마지막 희망같은 인형이었어 이게 떨어져 밀고 어머 안 떨어지네 이제 인형이 조그만 거 위주로 좀 남아있어 가지고 이제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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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 벌렸다 후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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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자 이러면 마지막 1회 남았거든요 기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기술 이게 근데 아니 기술 안 들어가도 되겠네 어차피 지금 요쪽 이제 센서에 걸려가지고 버튼을 안 눌러지지만 어차피 시간 초과가 되면 알아서 내려갈 거거든요 내려가서 이 지방이를 턱 건드려 줘갖고 1타 2피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죠 시간 다 됐고요 12일 3일 2심 18라이 2분 1분 12일 12일 아 근데 왜 그렇게 잡았지? 멍청했네 밀어줘 어메! 다 떨어져 이런 얜 이제 뚜껑 닫힐 때 떨어지겠는데 지방이 엄마야 하하 참 근데 떨어지면서 피카츄는 이제 뚜껑 바깥으로 떨어질 각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된 이상한 피카츄까지 아 또 미치겠다 엄마가 잘못 들었어 오 오오오 weighs 오오오 요기가 č cuenta encuent fui 둘이 같이 떨어져 떨어져 agency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네 아슬아슬하게 걸쳐 pulsed 기술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ость eight nog 수빅 이건 지금 막 공중부양하고 있는데 지금? 태까지 다 떨어졌는데 왜 안 떨어지는 거야? 아 요시 들기 너무 힘들어 짬만보 자 다치면서 떨어지면 한번 보죠 그렇지 아 이거 좀 아쉽다 자 일단은 봉지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없어 자 봉지를 다질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얘도 나오는데 들을 게 없네 이제 여기서 더 욕심을 내면 사실 돈만 더 들어요 지금도 한 2만 1000원 정도 했는데 이쪽도 따지면 들을 게 크게 없네 너무 큰 거 아니냐 이거 그냥 까르보 깔긴 해 있다 까르보 바닥에 넣는 걸로 아 바글바글하네 지방이가 오랜만에 지방이 학살 뭐 보고 싶어? 햄버거 먹고 싶어 햄버거 햄버거 뭐 보고 싶어? 햄버거 다 지방이만 나왔네 몇 개인가요? 3,6,9,12 2만 1000원에 12개 라면 어우 괜찮네 페카츌도 정품 지방이도 올 정품이거든요 역시 지방이 효자 아닙니까 밀판 게임의 효자 물론 제 입장에서 효자 하여튼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2만 1000원에 총 지방이 열 한 마리 하고 피카츄 가방거리 획득했습니다 이쪽도 하고 싶은데 요걸 또 다음을 위해서 밀어놓도록 하고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